자 여러분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00초가 지났습니다. 2부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정말 전세계에서 백희선 강사를 검색하시는 정말 많은 우리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이제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항상 2부 촬영에 이제 들어갑니다. 오프라인에 와주신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들 억만장자 되실 겁니다. 정말 억만장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백만장자 천만장자 오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가진 재산이 백만 달러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에는 이 개념이 들어올 때에는 일제시대 때 들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의 의미를 지금까지도 갖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쭤보죠. 재산이 백만 달러면 요즘 돈으로 그게 얼만데요? 12억 갖고 뭐 할 건데요? 서울에 집 하나 사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김동연 사장님 투자자문 회사니까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부자들에게 12억이라고 하는 돈은 12억이 아니에요. 이걸 12억짜리를 무슨 건물을 샀을 때 대출 얼마 나오나라든지 아니면 12억을 현금 대파짓을 맡겼을 때 이자 얼마 나오나 이런 계산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한 2, 3년 뒤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불어있을 거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억만장자라고 하면 억만장자가 1억불이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예, 12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가 갑자기 로또로 떨어지는 경우는 살 수가 없죠, 그건.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니까 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걱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떨어진다고 걱정이 아니고 그게 걱정이구나. 제가. 생각해보면 억만장자라는 것도 1200억 정도의 돈이다. 1210억 정도 그러면은 그 정도 로또 말고 그 정도 돈이 벌리는 사람에게 현금을 이 정도 자기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국세청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뿐더러. 그냥 재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김동연 사장님한테 그 재산을 맡긴다고 하면 어떻게든 세금 안 내는 절세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험을 들면 이건 10년 뒤에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러면서 해낼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돈이 1200억 중에 요즘 같으면 다 먹여서 요새 라임 옵티머스가 엄청난 화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증권 주식에다가 넣었을 경우에 당장 자기가 쓸 수 있는 재산이 1210억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요. 한 달에 2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들어가고 내년에 찾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바람에 내가 총재산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은 없는데? 집도 어떻게 돼요? 팔아야 내 돈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집이 이렇게 올라가서 팔아야 내 돈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악용해가지고 이상한 국회의원 박 모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값이 그렇게 오르면 내한테는 오히려 손해야 뭐 이런 개소리도 했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내한테는 손해야 뭐 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사 안 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검사 26년에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실시간 스트림을 6시간 동안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시간 동안 총평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웬 미친놈을 다 봤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걸 보면 또 악플의 바다를 울겠네. 미친놈은 너야 인마 뭐 이러면서 내한테 댓글 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단과 신고를 하겠다 해서 제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연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차단과 신고를 하겠다 하면 백희선 강사가 차단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웃습니까? 전에는 안 웃겼습니까? 자기를 쳐다봐야 웃습니까? 참 대단하신 부위네.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기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 얘기하다.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그게 바뀌어야 된다. 제가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을 강의하잖아요. 거기에서 뭐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달에 백만 달러를 써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통이 커서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음 달에 백만 달러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백만장자 천만장자 말 그대로 뭐예요? 오백만 달러 다음에 또 들어오거든. 천만 달러 또 들어오거든. 계속 매월 들어온다고. monthly.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억만장자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1억 원. 1210억이 어떻게 돼? 다음 달에 들어와.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재산을 자기나 자기 마누라가 관리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의 재산은 하나의 공공재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 김동연 사장님 혼자서도 관리 못한다. 그런 사람은. 그냥 한 서너 회사가 붙어야 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연대를,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서너 회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 우리 은행 이런 데서 자산 운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이제 뭐 정치인들한테 내가 기부금도 많이 냈고 사회적으로 기부금도 많이 냈고 이러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자식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세금이 많이 매겨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유리하게 한번 틀어보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돈 좀 적게 내게. 내가 이때까지 낸 돈이 얼만데 이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자기 손자가 마약을 수입해서 들어오다가 걸렸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좀 냈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돼. 뭔가 이걸 좀 무죄로 이렇게 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떻게 되시겠나요? 다음 달에 1200억 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한 20, 30년 동안 이게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저류치 속성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J.P. Morgan이라는 사람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J.P. Morgan이 청문회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 중에 미국 하원 및 상원의 청문회를 제일 많이 나간 사람입니다. 무슨 비리만 있으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비리만 있으면. 예, 서울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또 증언하고요. 나가서 항상 뭐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거야. 성실한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막 호통치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때는 라디오나 이런 게 없죠? 테레비로 생중계 안 하죠? 저는 지난 22일 날에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의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J.P. Morgan이구나, 저 사람이. J.P. Morgan의 근거는 다 한 것 같았어요. 민주다이고 공화다이고 미국 있잖아요. 민주다이고 공화다이고 내 돈 안 받아 쓴 놈 어디 있어? 이 말입니다. 그게 자신감의 근거였어요. 뒤에 있는 보좌관 새끼들도 마찬가지지. 내 돈 안 받아 쓴 놈이 어디 있어? 연방의원 중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의원들 내가 뒷조사 다 해봤어. 내가 다 구린 구석 알아 이거 아닙니까? 덤벼. 그렇죠? J.P. Morgan 때는 민중의 저류지속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 왜? 라디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민중의 간절한 바람이 뭘 만들어냈죠? 언론을 만들어내고 유튜브까지 만들어내고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권력으로 모든 걸 칠 수 있다 생각하고 일반 백성들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단 민중의 힘에 의해서 지가 날아갈 겁니다. 그거를 애써 부정하는 여러분 이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즉 바다같이 바다의 파도같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밑으로 치잖아. 이 이도류가 이렇게 치는 이 저류를 말 그대로 저류 언더커렌트 이 밑에서 움직이는 이런 게 위에서 바라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저류 데파트 스토리지 이렇게 한 파력 에너지가 여기에다 파력 발전을 세울 경우 어떻게 돼요? 이게 세이브됩니까? 안 됩니까? 세이브되죠? 데파지션 소위 데파지트라고 하는 담보로 잡는 어떤 질권의 개념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권한을 위임하되 투표로서 권한을 위임하되 권한을 위임한 지도자가 잘못할 경우에는 민중이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서서 이걸 탄핵시키는 것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줬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저거는 빨갱이의 준동이다. 무슨 저거 뭐라 그래요? 무슨 조작된 거다. 무슨 관제 데모를 했다는 이따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가 죽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저류와 저류다. 저질이 아니고 이 저류와 on the current, 데파트 스토리지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저서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제부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어떻게 돼? 지속되는 한 이거는 드라버리티 즉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게 제 역사이론입니다. 그 어떤 역사학자도 밝히지 않았던 아니 밝히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알지 못했던 제 역사이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근거로 그리고 이거의 표상이 뭐다? 대중가요라고 본 거예요. 혹은 대중문화라고 본 거죠. 옛날에 이걸 우리의 지식인들이나 관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딴 따라 아시겠습니까? 그 딴 따라 새끼들이 뭐를 안다고 오늘도 어디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되 백희성 선생님 그 밑에다 뭘 좀 적어야 되는데 그 화면 밑에다 뭘 좀 적어야 되는데 역사 뭐라고 적을까요? 내가 유튜버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문가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유튜버 하는 순간 뭘 이렇게 떡볶이를 먹어도 엄청 맵게 해서 5인분을 앉은 자리에서 먹는 사람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가벼워지니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 정도면 전문가겠죠?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라고 해야 조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뭐 역사 전문가 전문가라는 호칭이 어디 있어야 정확하게 유튜버면 유튜버지 브랜텔러포 백희성 강사의 역사 전문 크리에이터 이러면 될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익숙해하지 않는다 누가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웅남 선생님처럼 연세드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 되게 많이 보시는데요 그죠? 되게 많이 보세요 그죠? 오 그럼 내가 민중의 그러니까 시민의 조직된 조직된 시민의 해도 되고 시민의 조직된 했는데 여기는 뭐야? 깨어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깨어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뭐다? 힘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저류 지속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제가 신분제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때 뭐야 오리이오닉 정성이라는 사람이 이미 백성 무서운 줄 알고 백성들처럼 아예 살아버리면서 지속성을 유지했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나온 정책적 산물이 대동법이죠 대동법 전후 복구 사업입니다 대동법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사도세자와 영조 사도세자와 영조는 뭐 하겠어요? 사도세자가 민중의 저류 지속성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신분제가 해체되고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 주류로 올라서야 된다 여러분 왜 무예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도세자가 이유가 뭘까? 무예 무예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무예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무예를 강조하게 되면 신식군대라는 것은 무기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무기는 뭘로 만드나요? 천리나 석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상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국의 제조업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군수산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복합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군산복합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저류 지속성이고 뭐냐면 전국의 5%밖에 안 되는 양반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양반이 풍치고 장부치고 양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농업의 지주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뭐냐 전국의 90% 정도 되는 평민들하고 뭐야 노비를 제외한 갑자기 노비라고 하니까 왜 한수연 구독자님을 제가 이렇게 아니 여러분 절대 청주 한시 양반가분이에요 그런데 노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집에서 솔직히 역할을 그런 좀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명사를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어쩌다 보니 좀 그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성과는 좋습니까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겠네요 가격은 안 들어가고 성과는 굉장히 좋은 이런 노동력이 정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0%의 노비를 제외한 90%의 평민들과 중인들까지 모조리 경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부가 늘어난다 라는 게 사도세자의 이론입니다 이 저류지속성의 변화를 꿰뚫어보았던 사도세자를 아이다 이 새끼야 니가 어딨어 세자 주제에 건방지게 하고 잡아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인간이 누구예요 영조예요 난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고 생각해요 영조가 그렇게 그 시대의 흐름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들어왔던 것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까지도 그렇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세자와 영조 이런 강의들이 다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장은 흐르는 강물이 모여드는 저 강물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안에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시간이 멈출 때까지 그렇죠 신해철의 저 가사가 저런 거를 알려주는 가사였다 내가 들으면서 놀랐어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세요 이 저 저류 하고 언더컬렌트 하고 데파트 스토리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적어도 방송토론에 나와서 학생들을 체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반대가 많을까요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예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안 때리고 교육이 되는가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학생들 숫자가 60명이 넘을 때 효율적인 걸 통해서 간다고 기합과 기합주고 체벌하고 이런 교육이 있잖아 왜 목표가 여러분들 단일 목표잖아 단일 목표 목표가 단일 목표래요 다음 중 여기에 알맞는 것은 어느 4개 중 혹은 5개 중에 어느 것인가 모두 고르거나 혹은 하나만 고르시오 라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답에 안 맞으면 저 패는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교육인 거야 똑같이 가르치고 공부했는데 왜 몰라 누가 누가 잘하나 잘하는 근원법자인 교육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잘하는 거 아니가 그럼 잘하는 사람이 네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내 말이 틀리나 여러분들 잘 어렸을 때 부모님들 하셨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당했어 억울해 그럼 출세를 해 자기도 못한 출세를 와 하라카노 그죠 출세가 뭔데요 그렇게 저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어 참네요 어이가 없네 정말 뭐 이런 게 출세입니까 그렇게 말해도 구속 안 되는 게 출세예요 그런 사람 돼서 참 자랑스럽고 좋겠네요 후세훈한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봉준이 그 가마에 이렇게 태워져가지고 이렇게 조선의 형조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끌고 가는 그 형조 육조 중에 형조의 공무원 3명이 사진이 얼굴이 명확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사람들은 공무원일까 아닐까 공무원이잖아 지금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맞죠 건실한 공무원이고 남자들이니까 집안에 가장이 없겠지 다 30대야 얼굴을 보면 그죠 30대면 그때 그때의 그런 사회풍조로서 아들이 한 최소 13살 딸이 있어도 한 13살 그 정도 됩니다 이제 한 5년이 있으면 손자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죠 35세 손자를 볼 수 있는 나이라고 조금 뭐 무리수를 둔다 애를 갖다가 18에 외손자든 친손자든 볼 수 있는 나이라고 내가 그렇게 물어볼게 물어봤잖아요 전봉준의 지금 후손 찾습니다 사기꾼도 나올 수 있다니까 진짜 후손이 나오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사기꾼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영광스럽고 내 전봉준의 후손 그때는요 전봉준이라는 건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그때는 지금 저 전봉준을 데리고 갔던 그 후손 그 공무원의 후손들 나오라고 하면 사진 다 있는데 나올 수 있지 과연 과연 내가 그 공무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연금 준다고 하면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 하면서 그냥 연금만 받아갈 수는 있어요 그죠 연금 준다면 신분을 가린 상황에서 후손이라고 저것끼리 싸울 수도 있어 법정에서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연금도 안 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건실한 공무원이잖아 부끄러워 고종의 명령을 받들었던 것뿐이잖아 자기네들은 부끄럽냐고 이게 역사라고요 그때는요 동학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지금 공산당보다 더 아마 난리였 지금 전봉준 최시영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도 그때 당시 판사 그 재판에 판사와 검사를 맡았던 조병학하고 조병식하고 조병갑의 얘기를 하면 누가 감동받습니까 그때는 그 세 사람의 얘기를 해야 감동을 받았겠지 이야 그 훌륭한 사람들 말이지 맞죠 양주조씨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풍량조씨라고 순간 착각하셨지 아니야 양주조씨 어 그러니까 내가 역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기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게 24일 22일 날 그 했던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후손들은 아마 두고두고 이제 부끄러워질 겁니다 이야 우리 할아버지 왜 그랬냐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죠 저는 역사는 반드시 이 민중의 저류지속성의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야만 리더십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 심리를 인체하면서 악용하게 되면 503호처럼 됩니다 탄핵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503 몰라 아니 왜 표정이 혹시 집 건너편에 오피스텔 503호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외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에 따라서 식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늘은 라면이 먹고 싶네 이러면 라면 먹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라는 한국민족사의 저류지속성 신촌대 강의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이라고 하는 이 틀은 저만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도용하게 되면 저는 저작권 소송을 아주 세게 걸 겁니다 제가 백이성 강사가 그러던데라는 건 괜찮은데 내가 개발한 거다 이러면 가만 안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어때요 내가 개발했고 내가 개발했고 백이성 강사는 그냥 대본만 읽었다 저 사람은 배우일 뿐이다 하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 11월 25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죠 그냥 가사가 이거예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게 쭉 한 3분 정도 가다가 마지막 1분 25초는 그 나이가 되도록 이거 하나 몰라 그 나이가 되도록 그거 하나 몰라 이러면 끝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불러온 게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이런 거 있잖아 국가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신화를 다 깬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신화가 어디서 발동됐느냐 하면 한번 발동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나 몰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게 나는 그거라고 봐요 MB가 당선된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 저 사람이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유시민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이 뭐라 그래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만 잘 살더라 보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 뭐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아들들 원 투 쓰리가 전부 다 이상한 비리에 걸리고 뭐라 그래 이런 게 다 걸리고 MB도 보니까 그 아들이 내곡동에다 무슨 사저를 지어가지고 그 외에 토요일 세르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딱 앉아가지고 점쟁이한테 도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결혼을 하려 하는데 신혼집은 어디로 정하면 저희가 앞으로 사업도 잘 되고 평생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하더니 어떻게 돼 세르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뭐라 그랬지 내가 봤을 때는 역시 내곡동이 참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정말 뒤집어지는 블랙 코미디의 현장이었습니다 MB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 왜 웃겠냐고 내곡동이라고 했는데 답심리동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상계동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말이야 여기 니가요 젊은 세대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시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으로 살 것인가 언제까지 그 통치자에게 수동적으로 응하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 말입니다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데도 나에게 선택은 너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신해철의 노래예요 뭘까요 이게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이게 뭐 힘겨워한다는 거예요 경주 김씨인데 만나서 사랑을 했어 사귀어가지고 이래 보니까 왜 요즘 사람들은 뭐 아이고 제가 무슨 국사학과쯤 되니까 아 뭐 그 본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어디에 송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그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시면 어디에 최십니까 뭐라면은 그럼 왐으로 보시는데 그래가 이제 나중에 말씀 편하게 하이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대굴박이 딱 우리 집안 대굴박인데 이런 거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라로와가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했었는데 이 니라고 하는 게 시민의 어떤 그런 모습 뭐 네가 어느 김씨야 네가 어디 송씨야 이래가지고 백성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냐 깨어있는 시민 동성동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굴레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해철이 그러면서 백분토론에 맨날 나와 얘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학교 체벌 금지에 대하여 학생들을 때리는 거는 교육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온갖 욕을 다 들어 묵었는데 어떻게 돼 학생인권조례가 딱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성동본 금지도 안 됐는데 경주김씨 경주김씨 김해김씨 김해김씨 김해김씨하고 또 김해허씨가 결혼을 안 했다 왜 그러냐면 김수로왕하고 옛날에 가야에 허황오기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안 했다 증거도 없는 그걸 가지고 그냥 종친이 정한 법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이 종친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전에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고 하는 채널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거 니 어디 김씨야 니 어디 뭐 무거야 니 어디 강씨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그 본까지 들어가고 다음에 파 니 무슨 파야 무슨 파야 하는 게 다 뭐다 사도세자 편인가 아닌가 시파인가 벽파인가를 알기 위하여 벽파에 의해서 무너지던 사도세자를 죽여야 한다라는 벽파에 의해서 무너지던 시파를 죽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흉악한 질문이므로 이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다고 따지지도 마시고 전국민의 5%가 양반이었을 때 하고 그 대한제국기에 공명첩 발부해가지고 중인들하고 평민들 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 전부 양반 족보 사가지고 편입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전국민의 거의 100%가 본관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무슨 동성동본이야 장난해 안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신해철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아주 희성 그러니까 뭐 이런 성씨 있잖아 여러분 이런 성씨 아세요? 곽이라는 성 아세요? 곽 곽씨가 있어요 역시 우리 윤범기 기자입니다 잡당한 걸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롤라스케이트 선수 곽채이 선수를 지금 얘기했죠 그 곽채이 선수가 예쁘거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윤범기 기자가 정확하게 이름을 압니다 아주 그 뭐랄까 미스 곽 이런 거 있잖아 충분히 서로 이게 CF 모델도 하거든 패션 모델도 하고 아주 미인입니다 이 이름이 곽씨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채이 씨가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이 곽씨 이런 거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성을 갖고 있어요 매산 밑에 까마귀 옷자가 있는 거야 이게 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건너온 성인데요 민간 전설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민간 전설에 뭐냐면 애를 낳는데 산에서 애를 낳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프잖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까마귀만 천지로 날아다니더라 그것만 기억난다 그렇게 해서 매산 밑에 한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대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총 76명 있더라 2018년도에 북한에는 한 20명 정도 생존에 있는 걸로 이런 경우는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안 해요 결혼을 무슨 아니 그러니까 김해 김씨하고 여러분 김해 김씨는 대한민국의 얼마입니까 인구가 320만 명이야 장난하느냐고 세계 최대의 시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김모하고 김모양이 만났어 만나서 한참 연애하다 보일 거네 김해 김씨네 똑같이 그럼 결혼 못해 결혼해가 너희끼리 살더라도 혼인신고도 안 되고 애도 학교를 못 가 이런 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후회도 내게는 없어 왜 본인은 현진영 강의가 아니라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백이선 강사를 한번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앉아있는 표정이 이러고 앉아계셔서 제가 리액션의 마이너스 100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드립니다 힘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백이선 강사한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역할 좋은 역할 한숨 쉬는 게 좋은 역할 정말 새벽 1시 35분에 안드로메다님의 카톡을 본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이 잠이 벌떡 깨는 이런 그래서 체력 회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마치 강의장에서 이번에는 우리 한구독자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한명회가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뿐인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명회 얘기를 잠깐 하자면 권신 한명회가 있죠 한명회가 악구정을 지었잖아요 한강변에 그래서 지금 악구정동에 누구 말맞다 하다 한명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농담도 합니다 안 웃기십니까 왜 안 웃지 그래가지고 전에 어제 대중관계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었는데 그거 다들 악구정동에 사시는 분들인가 봐 그래가지고 악구정동 강 건너 광진구에 살잖아요 아침마다 악구정동을 봐요 그렇게 그것보다는 동쪽입니까 일생에 도움이 안 되네요 마 그냥 본다 하면 또 어디가 덧나나 지나치게 솔직하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본인을 사장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부하고 대표님이 이렇게 부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병아리 얄리를 나라라 병아리라고 하는 이 신해철의 모습 뭐냐 굿바이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왜 아주 작은 존재인 병아리를 대부분이 가슴 아파 그러니까 병아리를 학교 앞에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막 팔았잖아 그러면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자기 용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팔았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벌써 데리고 올 때부터 손에 이렇게 그냥 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래 주든지 그럼 엄마들이 다 기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내어락도 없이 이렇게 왜 당장 병아리 만약 병아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만 원이다 그러면 사겠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때 뭐냐 500원 1000원이라고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병아리를 나도 사야지 이러면서 샀단 말이야 그렇게 해요 그것도 어린 애들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병아리를 집에서 키워봤는데 병아리가 잘 죽어요 잘 죽었었다고 병아리를 키운다는 게 그게 여러분 영농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아리를 닭으로 만드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알에서 깨게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그게 특히나 홍수나 이런 거 나면 엄청나게 한꺼번에 막 폐사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아리 처음에 귀농하셔가지고 병아리 처음 키우는데 자본 다 날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한꺼번에 다 죽어가지고 그거 진짜 불쌍한 케이스거든 가게 했는데 처음 가게 열어서 쫄딱 망하는 거하고 똑같아 마치 그거는 뭘까요? 작년 1월부터 4월 11일까지의 백이성 강사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강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프라인 수강생이래 한 명 두 명 들어오고 그 한 명 두 명도 일부 한 시간 하고 나서 끊기 위해서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 가버리고 제가 일이 있어서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보면 여러분들 막 두 시간씩 강의를 그냥 달려버리는 경우 되게 많았죠 못 가게 하려고 너무 속상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 병아리 시절에 그런 어떤 자아라든가 어린애들 장난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시민들에게 그거를 동심의 세계를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니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렇게 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이트헤드 제가 유튜브에 오늘 밝히는데요 제가 옷은 똑같은 거 윤번기가 입고 오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1부까지 찍고 제가 아파서 집에 갔어요 다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뭐 화이트헤드니 뭐 이런 거 되게 있어 보이는 강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게 사람 이름이 진짜 화이트헤드예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세계 최고의 뭐야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자이자 뭐야 하버드대 총장이기도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무슨 학장이기도 하고 이런 버트랜드 러셀과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선생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 이론 이런 거 처음 세계적으로 한 거예요 퀀텀 시어리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철학자들 이 사람은 백두 선생이라고 그래요 백두 선생 진짜 화이트헤드야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유학 온 애들이 내보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빠 화이트헤드가 뭐예요? 와일헤드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라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야 와일헤드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때리고 싶다 이런 거 있죠 또 재미동포들이 와일헤드인데 할까봐 재미동포분들이 그런 댓글을 잘 다세요 백의성 강사 영어 발음이 형편없다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되지 뭐 형편없기는 뭐 형편없어 그래 내가 이 화이트헤드의 이거의 그 이론 중에 스테이지 오브 뭐 뭐라더라 스테이지 오브 뭐야 그게 있어요 에듀케이션 교육에는 무대가 있다 1, 첫 번째 무대 2, 두 번째 무대 3, 세 번째 무대 4, 네 번째 무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무대가 뭐냐면 로망스입니다 로망스 영국의 이 유명한 성공의 신부이기도 해요 이 로망스 이 화이트헤드의 영국 제자이자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제자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입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망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프레시전 프레시전입니다 그래서 로망스하고 프레시전이 여기가 벌써 뭐냐면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여기가 뭐냐면 고등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령으로 치면 한 19살 여기는요 한 13살까지의 스테이지 오브 로망스가 무슨 말이냐면 달을 보고 있잖아요 저기에 개수나무에 옥토끼들이 살고 있겠지 그래서 방아를 찌을 거야 이거 있잖아요 지금 어른들이 들으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달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심지어는 어떻게 돼 미국이 달나라에 간 적이 없다는 이런 소리하고 어떤 사람이 미국이 달나라에 갔다고 내가 강의 중에 얘기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댓글 분위기를 보니까 여자분이야 백항사이가 완전 사기꾼이네 달나라에 간 적이 없으면 공부 좀 더하삼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니나 더해 인마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달나라에 간 적이 없어 제발 좀 이상한 책 좀 읽지 마세요 좀 달나라에 간 적이 없으면 달나라 그 달 표면에 거기 위에 거리 측정하는 기계는 누가 가서 꽂은 거예요 미사일로 쏘았어 잘 생각해 보시라고 거리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달를 표면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꽂은 건데 그걸 그게 꽂혀 있으니까 달의 모든 거를 다 생중계 나사에서 생중계할 수도 있는 거고 달 주변의 지구까지의 모든 그거를 갖다가 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달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가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 아유 참네 진짜 나는 무슨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음모다 미국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시켜가지고 무슨 달에 도착했으면 아리조나의 사막에서 촬영한 거라는 둥 깃발이 무슨 공기가 없는데 펄럭거리고 있다는 둥 암스트롱이 손으로 쳤다 왜 진동이 3시간가요 공기가 없으니까요 공기가 있으면 그렇게 똑바로 서있지도 못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일단 없으면 깃발이 천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다 째버린다고 그게 천이 아니라고 제발 하시겠습니까 무슨 아크릴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물질을 하는데 화학자들이 얼마나 동원됐는지 압니까 어떤 물질을 해야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도 불에 타버리지 않을까 폭발하지 않을까 달 표면에도 아니 달 표면에 염산으로 돼 있으면 어떡할 건데 다 녹아버리면 우주복은 뭘로 만들어야 되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프레시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과학 실험 수학 계산 이런 거 왜 여름에 딱 반바지만 입어라 하는 반바지 딱 있게 만드는 거 있잖아 반바지 명찰을 달아라 명찰 안 달면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이게 뭐냐 프레사이슬리 즉 정확성을 요구하는 교육이 중고등학교 때 필요하다라고 이게 1920년대에 발표한 이론이라고 스테이지 오브 로망스라고 하는 이 이론하고 이 밑에는 유니버살리티 로망스하고 프레시전이 합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합쳐지는 거 즉 로망스가 버려지는 거 유치하다 이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리 밑에 가면 우리 진짜 엄마가 있을 거야 저 잔소리하는 엄마 말고 진짜 엄마가 있을 거야 다리 밑에 무슨 진짜 엄마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애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애니까 TV 드라마 보고 다섯 살짜리 애가 TV 드라마를 엄마가 옆에서 보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연인들끼리 사랑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는 지 어린이집에 지 어린이집에 지를 사랑하는 남자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애는 뭔지도 모르고 뭐라고 이러면서 사랑해 사랑해 뭐 이라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 둘째 딸 얘기해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니 사랑해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드라마에서 봤어 여러분 지금 어른 같으면 아무 여성분한테나 가서 내가 한수연 구독자님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이러면 나는 그날로 바로 경찰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유부남이 수작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는 거잖아 유부남 아이들에도 아무 얼굴도 모르는 총각이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처맞고 어떻게 경찰서에 이제 끌려가 그 친구는 완전히 그냥 뭐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TV 드라마를 보고 그러면 형사가 뭐라고 하겠는데 미친놈이라면서 거기서 몇 살이야 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치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로망스의 세계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의 세계 다음 세상에도 내 친구로 태어나죠 그거를 듣고 어른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저게 동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굿바이 알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뭐야죠 다음 세상에 그러니까 이 노래 이후로 나왔던 윤범기도 한 번씩 해보게 쓰는 말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강아지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게 됩니다 고양이 별로 같다 강아지 별로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고양이 별로 갔어요 슬퍼요 그게 뭐야 로망스적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신해철 집들이 성남시의 신해철 거리라는 걸 세웠는데 그때 기념 공연이었다 2014년에 10월 27일 날 신해철이 죽었습니다 이게 뭐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갔다 그런 일상으로의 초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있었을 때에 지금 경기도지사 있었을 때의 표현입니다 신해철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상으로의 초대 참 많은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니까 이 일상으로의 초대가 신곡으로 해서 이소라의 프로포즈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전에 아마 윤도현의 뭐 또 있었지 예 러브레터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유희열의 스케치북 요렇게 아마 갔을 겁니다 그 이름 정한다고 다 욕봤다 아마 그러지 거기에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신해철이 나와가지고 일상으로의 초대를 제가 그 신곡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잘 하셔야겠어요 다들 일상으로의 초대인 줄 알아요 이렇게 친구야 일산 가자 뭔가 일산으로 초대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일산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상향이었어요 거의 분당 일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신림동 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분당과 일산이라는 건 그건 무슨 3대가 선업을 쌓아야 갈 수 있는 그런 동네인 줄 알아서 일단 평지에다가 그러니까 분당 가보니까 평지도 아니더만 그게 순해 3동 이렇게 신해철이 있는 거기는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분당에서 그래가 4년 살았잖아요 지금 용인수지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4년 사니까 막 열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뭐야 로망스 때야 로망스 때 그리고 어떻게 돼 프리시즌 때가 온 거예요 가서 한 1년 때는 어떻게 돼 프리시즌 때가 된 거죠 두 개 합치니깐요 한 2년 차가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신해철 집들이 일상으로의 초대는 일단은 뭐야 평지래 집이 평지래 이 고갯길을 이렇게 안 올라가도 돼 여러분 신림동 녹두거리를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봉천동에 참 고지대로 많이 올라갑니다 응 다리가 참 아픕니다 근데 발 마사지 가게도 없어 있어봐야 뭐하겠노 장사가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산으로의 일산 발음 잘못했다 일산으로의 초대 라젠카가 우리를 구하는 이거보다도 가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그 다음에 후렴구가 뭐야 음악대장이 불러서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함께냐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일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결혼하자는 얘기에요 결혼하자 그죠? 결혼하자는 얘기야 근데 그걸로 청혼하는 남성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다가 다 삑사리 나요 그러면 모든 걸 걸고 있는 여성에게 부르다가 삑사리가 나면 진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김소월 강의를 했지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가 되는 거야 그 여성이 듣다가 이걸 무슨 노래라고 이러면은 안 그렇습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되는 거죠 그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그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냥 결혼 신청하다가 헤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한순영 구독자님 누가 그 본인에게 일상으로의 초대를 부른다면 부르다가 삑사리 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비둔다는 말은 결혼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할 것 같습니까? 저렇게 나를 위해서 노래까지 불러주는데 내게로 와줘 하다가 삑사리 나면 어떻게 돼? 너희 집으로 가가 되겠죠 그죠? 지 하나도 감당 못하는게 누구를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해철이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사랑 노래라는 거는 유일한데 맨 마지막에 조용히 저음으로 노래 마지막에 Because I love you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Because I love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98년도에 제가 이 노래를 늘 들으면서 늘 그리워하다가 생각하다가 99년도인가 처음으로 일산 신도시 마두역이라는 데를 제가 갔습니다 거기 정발산역 근처에 누가 과외를 좀 해달라고 와서 제가 이제 과외하러 갔습니다 멀데 참 멀데 멀어 그래도 나는 일산 일산은 이제 지하철을 삼호선을 타고 쭉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마두역에 딱 내리면은 그 학생 아버지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이제 마두역 이번 출구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출구로 딱 나갔는데 아버지 아버지 누군지 내가 안아 그때는 유튜브라는 거는 뭐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 유튜브를 처음 만든 스티브 첸이라는 애가 그 사업하기도 전이잖아요 사업 시작하기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뭐 이런 거 저기 뭐야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다. 어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무슨 뭐 저는 그때 양복 입고 갔었거든 첫 만남이라고 그래 이제 뭐 지금 양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지나치게 제가 바른생활 사나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려면 또 그때 내 친구들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 니가 무슨 바른생활이고 인마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 아 거기에서 내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일산에 이렇게 탁 받겠습니까 이야 평지다 아무리 걸어도 평지다 어 그리고 어떻게 돼 어느 정도 좀 이게 북쪽 마을이다 보니까 조금 공기도 차가워 나 그런게 너무 좋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이야 일산 좋다 일산 나면서 내가 막 그러고 이제 한 여섯 달 동안 과회를 하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학생도 참 좋았습니다 제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유튜브에서 쟤를 보면 이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보다는 체중이 한 30kg 정도 덜 나가니까요 바른생활 사나이여서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예쁜 옷 중에서는 사이즈에 맞는 게 없어가지고 양복만 입고 다녔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살이 찌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아실 수 있고 살이 안 쪘던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는데 그 제 이름하고 똑같은 레디 메이드 클로스 그러니까 기성복의 경우에 여러분들 그 기성복의 경우에는 이 뭐랄까 그래서 제가 그 기성 레디 메이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최만식 소설가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레디 메이드 인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의 경우에는 미군부대 옷 파는데 아니면 사이즈에 맞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일상복을 맞춰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양복만 입고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마이이라고 그러죠 그걸 일본말인가요 그 마이를 입고 다닌다고 제가 또 역사 전공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고수준의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마이태자 마이태자라고 마의가 아니고 마의태자는 사실은 이제 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 쪽 강훈담 여사님이 뭐 전통의복 하신다고 저한테 뭐 에 사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계량한복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애 사진도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보시면 일상으로의 초대를 만들어 만들기 거의 직전인가 라젠카 세이버스가 같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분위기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젠카 세이버스라는 그 라젠카가 우리를 구한다라는 노래가 그 만화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뛰어난 노래가 나오고 만화가 쪽박을 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노래 자체가 좀 묻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아이고 너무 좀 그래 오바 소위 말해서 뭡니까 그게 그 우사인 볼트가 우리나라 출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분명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다 근데 그럼 우사인 볼트가 교내 개주대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 출전 자격은 정당하지 그런데 학부모회가 있다면 이 선수의 출전을 다 반대하지 않을까요? 얘가 나오는 순간 그렇지 않겠어요? 지 혼자 60파퀴 돌아도 이길 거야 상대팀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60파퀴면 사람들이 다 지칠 만드는데 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시대철이 그 그 그 뭐 만화 주제가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서 빰빠빠빠빰 dol fortune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가요 그냥 만화를 덮어버렸어요 신혜철이 너무 헐작을 발표한 거죠 상단 4명이 서 갖고 라젠카 세이버스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신혜철 노래만 다 듣는 거에요. 그렇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젠카가 우리를 구한다 그랬는데 음악대장이라고 하는 구카스텐의 하현우라는 가수가 음악대장이 하현우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1편은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김종찬의 노래를 부를 때는 그저 그래 그 다음에 다시 2라운드에 저 강물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안에 깊이 이런 거 하니까 노래 좀 잘하네 평이하게 불렀거든 3라운드에서 라젠카 세이버 썩당란 사람들이 전부 다 참 맨 처음에 우야 이거 팍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기절했죠. 작곡가 유영석이 누구야 쟤? 라고 얘기하는 게 딱 잡힐 정도로 헤비메탈 이런 거 잘 안 좋아하십니까? 잘 안 좋아하십니까? 락 이런 걸 예 본인은 현진영의 팬이어서 예 그 현진영과 와와 여러분 그거 팬이어서 이. 그 왜 백이성 강사가 현진영을 다루어 주지 않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서 하고 있어 갖고 뭔가 그런 서태지보다 난 현진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대한민국에 별로 인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서태지보다 이현도라 해도 다들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래서.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 승리했다.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뭐야 하면 아 옛날에도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지 하고 싹 다 다임머신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요 주부터 이제 다음 고 다음 주에 약 10주 동안 요 1주차잖아 11주차 무슨 1등인가 했죠. 예 그렇게 딱 하는 동안 어떻게 돼. 모든 국민들이 본면 저 이거 본면 가왕 할 때 다 둘러 앉아 시청률 최고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로지 뭐 해 하현우 이 저 음악대장이 무슨 곡을 들고 나오는가 고거만 다. 자 나머지 가수들은 아휴 이미 승부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 얘를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러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 뭐 1980년대 대학가요제에 그 그거를 안 들고 나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티삼스에 매일매일 기다려. 이 음악대장이 그걸로 완전 대박 쳤잖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기다려. 여러분 그대 나를 나를 잊었나 하는 그 노래. 그거를 가지고 히트샘. 그래서 라젠카가 우리를 구하는데 이게 세대를 앞서간 거예요. 이게 일산신도시. 이 뭐야 이거 백성역 앞에 광경입니다. 육교가 계속 이래 있고 놀라웠어요. 나로서는 평지다 도시가. 부산에서 자랄 때도 나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그 산복도로라고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안철수 씨도 그 좌천동 산복도로예요. 그 자라는 데가. 그냥 그 산복도로예요. 나는 산이 아닌 우리 단어 동네라는 건 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동네가 평지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신세상이 열리는 줄 알았어. 그래놓고 어떻게 돼. 넥스트 일집. 도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시민계급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 잘 보여주면 아침에는 우유를 한 잔. 점심에는 패스트푸드. 이때는 패스트푸드의 건강, 해로움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별로 홍보가 안 됐을 때겠지. 이것만 자꾸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이런 게 안 되겠지.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경제성.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이에요.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활기찬 학생이 아니야. 어깨를 늘어뜨렸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고용, 조용히 들어오시는 안드로메다님 같아요. 하시겠습니까? 수업시간에 그토록 내가 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This is the city life라고 합니다.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반을 보면서 거리를 가득 채운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빠밤빠바밤 하고 나서 뭐야? This is the city life.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헤비메탈에다가 랩을 입혔단 말이에요. 이게 외가 쪽의 육촌, 외종육촌인 서태지가 국악하고 이거를 동시대에, 이것보다, 이거 동시대에 시도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떠나가버린 너를 보려한 것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꽹거리 국악 장단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기다려 네가 다시 돌아올 날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종합이 뭐야? 자진몰이 장단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손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제가 이제 슬슬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이 위에 자본주의의 윈도우리스 모나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서강대 철학과 한 2학년 다니다가 끝냈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윈도우리스 모나드예요. 각자 걸어가고 있대잖아. 가슴 속에는 각기 다른 마음. 자 이제 칠판에 설명 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농고 트라타톡스 로지코 필로소피쿠스라는 게 있습니다. 루트 비 비트겐슈타인이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니까 댓글에 악플러가 이렇게 단 거야.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역사 전공한 새끼가 뭐 주제에도 안 맞게 뭐 이렇게 들먹거린다고 이러는 거야. 악플러가 이렇게 단 거예요. 루트 비 비트겐슈타인을 들먹거리네. 건방진 새끼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학문을 배운다는 거는 그 학문을 가지고 지가 사복고시를 치든 뭘 치든 아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대답하고 뻐기려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철학과 학생이야. 이러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현실에 어떻게 이거를 진단하는 기술을 써먹을 거냐의 문제지. 내가 역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역사 전공했잖아.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대중화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이걸 모두가 편안하게 학습을 시킬 거냐. 그런 거라고 철학을 하면 그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언급조차 하면 안 됩니까? 왜요? 옛날에 모든 인문학이라는 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었는데요. 제가 방콕에 있을 때 한국 아이비 코리안을 할 때에 한국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어머니들 전공이 영문과 국문과가 많으시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내한테 하는 말. 선생님이 국문학을 전공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 제일 많이 했어요. 엄마들이. 선생님은 역사 전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학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왜 철학을 얘기하냐고. 진짜 죄송한데. 저도 만약에 저보다 저처럼 저보다 아주 뛰어낙게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들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디컨스트럭션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건 뭐라고 그래요? 해체. 자키스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리다. 자키스 데리다. 데리다가 예전에 미국에서요. 콜롬비아 대학교에 잠깐 있었을 때에. 자기가 산책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이때 데리다는 세계 최강의 철학자야.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학교 교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대형 강의실에 어떤 모여 있길래. 무슨 강의야? 이렇게 인기가 좋아? 이렇게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 학생들이 어떤 여자 교수가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책을 설명하고 있더래요. 해체를. 그냥 이렇게 보다가 있잖아요. 너무 설명을 잘하더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 시간 동안 들었대요. 와 내 책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고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 어떻게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길래 자기가 앞으로 갔대. 그 여자 교수한테 가고 보니까 인도계들이에요. 이 여자분이. 인도계들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볼 수 있죠. 그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방금 그 데리다의 해체를 가지고 지금 인도 역사를 설명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자기가 그랬대.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저자 데리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제가 두 시간 동안 허락도 없이 들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이 여자분이 놀란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제가 선생님의 이 강의가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돕겠습니다. 내보다 낫습니다. 이 해석이. 이 여자분이 인도 여성분이 바로 가야트리, 자크라바디, 수피박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페미니스트예요. 여러분. 인도의 역사를 여성중심사로 새롭게 해석하는 이게 그 방법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정치학과 나왔어. 윤봉기하고 같은 과 나왔다고. 정치철학 전공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방법론이 데리다의 해체론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인도 역사를 다시 쫙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전 세계 최고의 페미니스트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책을 읽으신 분, 대리다를 읽으신 분, 그다음에 수피박의 책을 읽으신 분은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수피박의 그거를 우리 두 딸이 앞으로 살아, 지금 8살, 5살인데 두 딸이 앞으로 살아갈 2, 30년 뒤에 세상은 아마 이 사회가 여기 수피박이 예언했던 모든 사회가 아마 신현되는 사회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제 여기는 통일대한민국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민주주의와 남녀평등 사회가 올 때 내가 딸을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 저 딸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해야 좋은가? 영친왕이 숙명여학교 학생들이 일본 동경에 가서 볼모로 잡혀있는 영친왕을 뵈러 간다고 갔을 때 앞에 서서 영친왕이 뭐라고 했냐면 현명한 아들을 낳아서 조국 광복에 이바지하는 아로 키워내는 것이 여성의 임무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1927년도에요. 그게 숙명여학교 학생들이 갔을 때. 그럼 1927년도에는 가르침에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딸에게 하는 교육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나요? 제가 영친왕의 그 교육을 보고 구닥다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너희 딸은 얼마나 여기에서 벗어나게 교육을 하는데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여학생을 가르칠 때 뭐 얼마나 아주 깨어나게 가르치십니까?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되게 잘하거든요. 내가 지금도 우리 둘째 딸 엄마, 아버지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따 무슨 여자아이가 그래 축구를 잘합니까? 고정관념이죠. 여학생이 축구 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졸하면 졸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첫째 딸 같은 경우에 미술 잘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스럽다고 말이지. 내가 그래서 선생님 방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성스럽다니요. 여자 성인스럽다고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애한테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내 유튜브 구독자거든. 내가 어떻게 막 야단치고 욕하고 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백희선 선생님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희선 선생님이 학부형이야. 그래 하필이면 이런 거 있잖아. 괴롭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에 김태희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당신도시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 잠깐만요. 분당신도시, 정자라고 돼 있죠. 분당선 돼 있는데 2002년도에 김태희라는 존재를 유튜브에 알린 독립영화. 신도시인이라고 하는 15분짜리 독립영화입니다.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김태희의 데뷔작입니다. 저게. 신도시인, 정자역입니다. 정자역. 거기에 보면 신분당선 뚫리기 전에 노란색 하나밖에 없죠. 지금은 밑에 빨간색이 또 있겠죠. 신분당선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데 이때 김태희는 예뻤다. 그건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보는 순간 딱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쁘다. 참 예쁘다. 그래서 뭐냐. 여기에 조금 스포일러를 하자면 김태희 아버지가 돌발사고. 즉 그걸 일으킵니다. 뺑소니 사고를 일으킵니다. 희생자도 있습니다. 희생자가 조금 알고 보면 경악할 존재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 뺑소니를 치죠. 뺑소니를 치는데 자기 딸인 김태희가 그걸 다 보면서도. 오히려 아빠일 거라고 생각되는. 그 증거물을 지가 탁 주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그 증거물이 철제란 말이야. 철로 된 거라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정전기로 이렇게 철제에 들러붙어서 따라와요. 안 떨어져요 잘. 우리가 독일 이름에. 뭐 오토폰 비스마르크 이런 거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비스마르크 마을에서 온 폰이라는 말이 프롬 이 말입니다. 오프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온 오토폰 비스마르크 마을에서 온 오토라는 뜻이에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믿을래 그래 고트 프리드 라이프니츠 무슨 말이야 라이프니츠 마을에서 온 고트 프리드 이 말입니다. 고트 프리드가 뭐야 뭐 지크 프리드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야 법학자이기도 하고 국제 뭐 정치 전문가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이거 저기 컴퓨터 자동 계산기 같은 거 만들어내고 이랬어요. 이 사람이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하느냐 시민사회의 도례를 얘기합니다. 신이라는 절대성이 사라지고 난 뒤에 도시의 시민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자유로운 도시 영혼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뭐냐 그 영혼들은 반드시 뭘로 다스려야 된다 법률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제임스 레게 신부가 천주교 홍콩에 전도하러 갔다가 번역해서 서구 사회에 넘겼던 47가지의 동양고전 중에 하나였던 한비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비자의 내용이에요. 라이프니츠의 이거는 뭐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동양고전도 많이 참조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의 소위 말해 창문 없는 모나드 단자 모나드 바로 단자죠 단자 단자이론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 글자가 뭘까요? 고립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립 고립되었다라는 뜻이죠. 고립됐다. 즉 뭐야 각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것 손 내밀어 악수하고 네임 카드 비즈니스 카드 명함을 교환하지만 서로 전혀 교환이 없고 뭐야 깨어있는 시민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는데 각자의 세계는 있는데 이제 뭐야 도시인이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이거죠. 함께 있지만 그 다음 뭐야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이성 강사의 강의를 들으러 와서 함께 있는 걸 떠나서 뭐야 윈도우 모나드예요. 각자의 인격체지만 뭐야 서로 창문이 있어서 서로 보는 거예요. 백이성 강사의 한 점으로 모이긴 했는데 어떻게 돼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점으로 모이긴 했는데 그 한 점이 서로 쳐다보고 있다고. 촛불 시위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댓글 다시는지 아세요. 감격의 악플 말고 감격의 댓글이 어떤 거게.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꽤 있어요. 윈도우 리스인 줄 알았는데. 순간 창문이 착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을 가지게 됩니다. 과반수 민주주의에서 100% 찬성이라는 게 잘 있겠어요. 여러분 민족 통일 이런 거 해도 난 통일 싫어 이런 사람들은 한 20, 30% 돼요. 그다음에 친일 청산이라면 그거 하기 싫은데. 지가 친일 파고 후손이면 너 그렇겠지. 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한 40%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이런 거 바로 알아야 된다. 영조가 나쁜 놈이다 이래도 나는 영조가 좋은데 하는 사람도 한 40%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40%만 되겠어요. 한 70% 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시민의 깨어있는 힘이라는 건 바로 윈도우 리스 모나들을 정확하게 현실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류 지속성이 어떤 거를 상징하고 뭘 바라고 있는지 지금 어디로 다들 지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캐치하는 그 사람이 민주사회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니 이래가 되겠나. 한번 니가 대통령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이 대통령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다 시민정신이 있었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는 시민정신이 나를 하나밖에 없었다고 봐. 친인척이 다 비리를 저지르니 친인척이 없는 사람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다고 사람들이. 친인척 없는 사람이 한번 해봐. 국가하고 결혼했다고 자기가 활용했잖아. 그 정서를. 저는 국가와 결혼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엘리자베스야? 안 그렇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가 드레이크 하나 물은 각 나라의 모든 창원을 다 거절하면서 나는 영국이라는 국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천여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이크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에 자기가 처음 갔던 그 땅을 뭐라고 그래? 천여 땅이라고 버지니아라고 붙였잖아요. 버지니아에서 에팔레치아 300 서쪽에 있으니까 뭐야. 그냥 간단하잖아. 웨스트 버지니아. 맞죠? 서쪽 처녀의 땅의 서쪽.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신해철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신해철하고 신해철같이 개성 강한 사람이 야 네가 그냥 인기 좀 있으니까 돈 줄 테니까 지지연설 좀 해라. 하겠습니까? 그 돈을 받느니 콘서트 한 번 더 여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야.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시민의 지지자.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신해철이 이렇게 믿는 거죠. 내 노래가 얼마나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지. 아무도 이 민주당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돼지 저금통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선거 자금도 뭐 돼지 저금통.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뭐야 정치인이 팬클럽이 있다고 정치인은 민중들이라 혐오하는 직업 아이가. 하늘 정도랬는데 정치인이 팬클럽이 있다고 그래서 뭐야.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감시요 노무현 당선이 외쳤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동성동본이라도 떳떳하게 앞으로 나온 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해 넥스트가 바로 발표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시간을 거꾸로 돌린대도 내 생에 답은 항상 너야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Cause here I stand for you 하는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들이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아픔도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언젠가 내 생이 끝나갈 때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돼요. 언젠가 생이 끝나갈 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내가 이번에 이 글을 하다 보니 서태지가 신해철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습니다. 테레비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신해철 서태지 특집 MBC 다큐멘터리 이라고 나와요. 이런 사람들 깨어있는 시민의 뭘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뭐야. 윤도현.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눈물 흘린. 여기는요. 이 사람 누구? 강산에. 저 푸른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 여기는요. 이승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언더그라운드라고. 방송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분들이 다 뭐야. 언더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학 처음 갔을 때 그렇게 많은 이쪽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합니다. 너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지고 말이야. 무슨 그따위 노래나 좋아하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살았으니까 시험을 치고 나와도. 진정 난 몰랐었네. 발길을. 이런 거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닥다리 뭐 이러면서. 신의 철저하고 이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유튜브로 찍고 있어서 내가 그 선배들 말을 그대로 내가 못하겠어. 이 미친 놈아. 네가 그 노래라고 불러. 내가 뭐 그래놓고 이쪽도 복장이 불량 같다 이런 소리 한마디 하면요. 네가 감히 그 형님을 욕해.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이제 이 사람 노래 불러라고 해도 불러요.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노래 못 불러. 내가 보고 여자 선배 보고도 누나 니 와 이거 못 부르노?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내가 보면 너도 애 한 셋 나와봐라 이마 뭐 이런 소리하고. 그런 소리합니다. 이게 제 애하고 채팅방에 자주 오시는 다섯맘 정화라고 있어요. 애가 다섯 명이야 진짜. 강아지까지 합치면 여섯 명이야. 그냥 강아지 하나 그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요. 황금경 작가가 그거 잘 알아.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는 지금도 키우고 있어. 그냥 잘 알아. 저기 윤봉기가요. 자기 엄마 집에 가면요. 옥상에 강아지 두 마리 키워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좀 세게 했었습니다. 세게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백이세인 이처럼 노래 부르면서 강의하는 니가 부럽다. 옛날에 나를 보고 그렇게 비난했던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도시인이거든 그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아니 졸업했다고 시골로 안 내려갔잖아요. 고향은 전남 한평일지언정 안 그렇습니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지. 점심에 패스트푸드를 먹지는 않습니다. 배가 그렇게 나와도 건강에 좋은 청국장을 드시러 갑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파시즘적인 전체주의 앞에 시민의 리버럴은 그렇게 도전적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선배들이 왜 그렇게 도전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왠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파시즘적인 사고방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 남자는 그래야 돼. 여자는 그래야 돼. 마치 그럴 것 같거든. 박정희 보고 막 각하라고 부를 것 같고 있잖아. 저거하고 뭔가 좀 다를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뭐냐. 되게 말이 직설적이다. 뭐 이런 말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한테 나왔냐면 그 전에 리버럴 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의 언행이 사실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말들이 바로 직설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다 합쳐져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뭐 이게 신해철 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신해철 씨가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걸 보면 그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은행 잔고의 풍부함이 내 삶의 전부일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는 누군가의 잔고에게는 그게 인생의 전부겠죠. 그러니까 통장 잔액까지도 위조해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겠죠. 그렇죠. 통장 잔고가 많아야 인생이 성공했다. 왜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러죠.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투자자문회사의 김동연 사장님이 이거 왜 안 자겨집니까. 돈이면 다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IMF에서 인문학 강의를 왜 할까요. 그렇죠. 돈이면 다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 김우중 회장님보다 돈 많이 벌어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돈이면 다 되는데 왜 김우중 회장님은 백의성 역사 강사를 굳이 쓰려고 하셨을까요. 역사를 알아야 돼. 이러면서 돈이면 다 되잖아. 회계학 배울 시간에 왜. 역사를 가르치라고 했느냐. 창업을 하러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그 나라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니들은 그 나라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그게 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신혜철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에게 쓰는 편지. 1991년도에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행사에 아시겠습니까? 돈 많이 들고 와서 밥 사주고 BMW나 아우디 자동차 렌트해가지고 몰고 와가지고 내 위원장 한 자리 주라라고 하는 새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 좀 돈 있어 보이네. 아시겠습니까? 그럼 국민의힘당에나 가서 하세요. 그냥 힘자랑 하세요. 내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민주당에서 공천받겠다고 난리야. 뭘 들어갔더니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갔더니 자기한테 묻는 질문이 뭐? 몇 명이나 당원을 모았냐고? 그거 물어보더라고. 여러분들 몇 명이나 당원부터 모으세요라는 그게 세상에 여기 청년들 앞에서 그걸 강의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정말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다. 한 달 내내 즐거운 강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설명을 하다가 제가 위경연이 일어나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시려다가 또 못 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강의 수강생들 가운데 신해철을 가장 팬으로서 좋아했던 분도 오늘 막판에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왜 그렇게 위경연이 일어났느냐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강의하기 하루 전인가요? 그때 역사를 전공했고 자기 엄마 아버지도 역사 선생님이었던 제 육촌 동생이 제 육촌 동생이 마흔 살의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갑자기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강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많이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강의를 하려고 했으나 몸이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면역체계에 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저류지속성에 대해서도 한 15년 전에 벌써 같이 자고 이러면서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 강의도 좋아했고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래 대해서 위경연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 교시는 일주 뒤인 오늘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와주셔서 정말 다행한 일이라 그리고 정말 죄송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봉기 기자는 김대중 대통령 관련한 캠프에 돈 내놓고 제가 보강을 하는 바람에 거기 못 가고 여기에 오는 이런 내려갔으면 바로 12만원짜리 내려갔으면 바로 아마 스피치 강의도 좀 하고 이랬을 텐데 그래서 못하고 여기에 오는 이런 사실 제가 오라고 강요한 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저의 강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는 것 만큼 제가 감동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윈도우 리스 모나드를 현상을 설명하면서 라이프 니즈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기를 바랬습니다. 벌써 그 시대에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약 100여 년 있다가 윈도우 리스 모나드를 윈도우 모나드로 만들고자 하는 거센 움직임이 바로 니체의 고트 이스트 토트 뭐야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갔습니다.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땅의 시대가 열린다. 하늘 신이 죽었기 때문에 땅의 시대 즉 뭐야 실제 생산하는 사람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니체가 말을 한 거예요. 과학의 시대가 열린다. 근데 이게 지금 천주교와 기독교의 우리나라의 아주 보수적인 그 교회들과 성당들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공격당하고 있죠. 뭔가 사탄의 무슨 주장인 것처럼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트 이스트 토트라는 말은 하늘 신 즉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법과 과학까지 다 관장하려고 했던 교회는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땅의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윈도우 리스에서 윈도우 모나드로 윈도우 뭐 네트워크로 바꾸어 보자라는 이야기죠. 이게 1900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탈리아의 작곡자 베르디가 1900년에 발표했던 그 유명한 노래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있죠? 개선 행진곡 여러분들 이게 뭐냐 시민사회의 도례를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때 주세페 베르디의 지위가 뭐였어요? 이탈리아 국회의원이었어요. 이탈리아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가장 강력하게 그 뭐야 베르디라는 말이요.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베르디가 한창 있을 때가 이탈리아가 지금 세계 랭킹 7위 G7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그 로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딱 조여가지고 위로는 뭐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식민지예요. 그리고 밑으로는요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북이탈리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한 거야. 특히 남쪽은 뭐 나폴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북쪽은요. 밀라노하고 토리노라고 하는. 토리노의 어떤 도시는 뭐야? 뉴욕보다 잘 살아요. 나폴리 시실리 섬에 있는 이런 동네들은 유럽에서 제일 못 살아요. 그쪽 동네는. 그 정도예요. 뭐 사르데니아라든지 이런 데가. 그럼 이렇게 보세요. 베르디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 이게 이름이잖아요. 그죠? 당시에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왕이 누굽니까? 황제가 누군가요?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이세. 이렇죠. 비바 엠마누엘레 리소르지멘토. 뭐 이런 거예요. 인디펜디엔테 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야? 대한독립 만세 있죠. 요게 뭐야? 엠마누엘레 황제예요. 독립의 힘을 내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베르디라는 말. 이게 암호야 암호. 그래서 남북이탈리아의 베르디라는 이름과 음악이 어떻게 돼요? 남부이탈리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비토리오 가리발디 장군과 북부이탈리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친이라든지 외무부 장관 카부르 같은 애들을 단합시킨 거예요. 남북이탈리아를. 그죠? 결국에는 자기 고향이었던 모나코를 떼주는 조건으로. 즉 살을 버리고 뼈를 취한 거예요. 이쪽에 오스트리아 프랑스에게는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시, 사르데냐가 있고 코르시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코르시카는 프랑스가 죽어도 양보 못한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출생지라고. 그래서 여기는 프랑스로 죽고 여기에 가리발디 장군의 출생지였던 어떻게 돼요? 모나코는 그냥 떼줬어요. 그리고 이쪽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내가 그래도 뭔가는 좀 가져야 될까요? 이래서 민라노 오른쪽에 있는 폴라라고 하는 지역을 식민지로 떼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복이 안 돼, 여기가.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의 모든 국가적 과제는 이 폴라에 대한 리소르지 멘토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식민지로 갔다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힘을 잃어가지고 이게 지금 유고 땅이 돼있거든요. 유고 슬라비아의 이쪽 위에 슬로베니아 그리고 여기 크로아티아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 땅이 돼있다고 리소르지 멘토 이래서 지금도 여기 밀라노 지역, 베르디가 주로 활동했던 밀라노 지역의 사람들은 폴라 땅을 보고 리소르지 멘토 베르디, 베르디 하고 있어요. 남북 이탈리아가 다시 단합할 것은 폴라 지역의 고토 회복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뭘까요? 남북한이 만약 통일할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거 만주 화룡형 명동촌 있잖아, 매도무라. 그 매도무라가 일본 말인데 거기 윤동주하고 송몽규 있었던 대종교 중심지역 있잖아. 지금도 대종교의 그 삼현이 거기 묻혀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내가 대종교 그 강의에 보면 그게 있다고. 홍범도 장군 데리고 오고 홍범도 장군의 상관은 와 안 데리고 오노 내 하는 말이. 홍범도 장군을 데리고 오는 건 좋다 이거야. 봉호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의 상관이 누구야? 서일 장군이잖아요. 서일 장군이 명동촌에 묻혀있는 화룡현에 묻혀있는 대종교 삼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교육을 부분적으로 편집하고 수정해버림으로써 아시겠습니까? 위정자들이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하나의 기구가 돼요. 국사교과서를 안 가리키면서 국사교과서에 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보세요. 마가렛트 미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의 독재자들에게 경고한다. 나이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거를 편집하고 삭제하더라도 역사의 그거를 민중의 언어와 양심 세력에 의해서 반드시 전해진다. 이거는 속담으로라도 전해진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민중의 힘을 믿은 거예요. 그 마가렛트 미드라는 미국의 스미드소니언 박물관의 관장이 엔트로폴로지스트 인류학자 아닙니까? 내가 인류학을 전공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얘기예요. 뭐 인도네시아가 소수민족을 막 탄압해서 옛날에 소수민족이 이 꼴 빨갱이라고 막 탄압하고 죽이고 66년부터 68년까지 3년 동안 170만 명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살해했단 말이에요. 학살해버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수민족의 나쁜 거에 대명사로서 반드시 절밀시켜야 된다고 했던 나라가 동티모르입니다. 티모레스테. 지금 어떻습니까? 독립국가잖아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 베르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베르디의 음악으로 알고 계시잖아. 라돈나 모빌레 이런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할 때와 같아서 이런 것만 알고 있죠. 그게 아니고 뭐야.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구호였다고 이게.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반드시 오기를. 여러분 기원하는 마음에서 가라오케 근현대사, 박정희와 심수봉, 전두환 노태우와 조용필, 김영상 김대중과 서태지, 노무현과 신해철. 그리고 그 중간에 일제강점기에 바로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인 김소월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왜 민족시인이라고요? 한글로 시를 썼잖아요. 수많은 친일파들과 노론 귀족들과 중추원, 참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귀족들과 총독부의 일본인들이 수도 없이 협박했습니다. 회유도 했습니다. 일본어로 혹은 한문으로 시를 써주면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게. 너를 뭐 어떻게 해줄게. 절대로 거부하고 끝까지 프랑스어로 써야만 지식인이라고 대접을 받았던 러시아의 인텔리겐지아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반대했던 사람 누구? 뿌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러시아 말로 썼잖아요.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민족시인의 민중의 저류지속성은 반드시 해방을 가져올 것이고 그 독립운동은 긍정적 결말을 맺을 거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한문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한글이 모든 거에 공기처럼 당연한 말과 글이 될 거야라고 김소월이 믿은 겁니다. 저작권료는 한 푼도 챙기지 못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소월은 저작권료 안 주면서 애국가 저작권료는 1954년부터 1999년인가 2000년까지 안익태의 스페인 자녀들에게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작권료 얼마 줬는지는 국가 1급 탑 시크릿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저작권료를 중단했습니다. 안 한다고. 강력한 지도자 좋아하고 있네. 저작권료를 스페인에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소월, 윤동준은 저작권료 안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한 달 내내 즐거운 강의를 했습니다. 보수 세력의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한 관계로 2주나 늦게 되고 또 중간에 저의 개인적인 일로 한 주가 또 늦어지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참고 견뎌주시고 백이성의 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독자 3만 명도 넘고 그런 것이 아주 저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라오케 근현대사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출석해서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